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서 쓴소리를 박지원 씨하고 나경원 씨가 하기 때문에 나경원과 박지원 그들에게 선거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경원 씨는 여러분 그 판사 출신으로 젊은 판사 출신으로 국회에서 막 이렇게 화도 내고 했던 그 이수진 씨입니까 이수진 판사 동작구을에 나경원 씨가 출마를 했죠. 이게 여러분 선거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씨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2% 17%입니다. 완전히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후보가 차이값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6%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후보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후보 특히 사전 투표에서 그런 표이동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표이동이 없이는 이 같은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차이값이 0에 3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큰 수가 나왔다는 것은 사전 투표 조작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 조작이 없으면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사전 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다 같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0에 3이 나와야 되는데 12에 17%가 나왔으니까 조작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한 겁니다. 이런 것을 대법관들이 정상적인 선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건 뭐 대한민국이 완전히 맛이 가버린 사회가 된 거죠. 완전히 그냥 가해가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냥 돌아버린 사회가 된 겁니다. 박지원 씨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나 광주광역시에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고 민생당은 항상 마이너스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런 종류의 그래프는 아주 드뭅니다. 정동영 씨도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박지원 씨도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2020년 4.15 총선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대개 이런 그래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가 되는 이건 손을 대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것도 뭐 정밀 분석해 봐야 되지만 박지원 씨도 궁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선 나경원 씨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동작 의뢰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가 이 방대한 자료가 여러분 공개가 됩니다. 새누리당 후보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때도 나경원 씨가 동작 의뢰에서 나왔구면요. 새누리당 동작을 출신이네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동별로 흑석동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 사당일동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 이게 다 선관위가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선관위가 세금 먹고 그다음에 이런 최종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공개합니다. 이 자료가 자연수인지 아니면 인공수인지 사람이 만든 숫자인지 아니면 투표자들 던진 표수를 다 합친 그냥 자연적인 숫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위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의 조작 여부를 계속 판별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조작값을 0에서 시작해서 한 40까지 계속 돌려보는 거죠. 그럼 이게 걸려들여야 되는데 걸려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죠. 사전투표에. 그래서 여러분 이 결과를 종합적으로 리포트한 것이 이 결과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 서울시특별시 동작구 어뢰수는 쉐누리당의 나경훈 후보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 국민의당 후보 모두가 다 뭡니까? 표이동을 뜻하는 표이동 표수가 다 0%입니다. 조작된 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2016년 서울시 동작구 어뢰수는 자연수다 후보 투표자들이 던진 표수를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이게 나경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44%, 당일 득표율 43%, 1.1% 비슷하죠. 차익값이 오차범위 냅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 32%, 당일 득표율 31%, 빼기가 이런 뭡니까? 여기는 1%지만 여기 차익값 소수점 세 자리까지 구해보니까 0.4%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이동이 없었다 2.4% 나왔으니까 0에서 3% 정도 사이니까 표이동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서울시 동작의뢰 선거 데이터는 정상적인 겁니다. 사전투표에 어떤 조작도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동작을 총선해서 나경훈과 이수진이 붙어가지고 나경훈이 패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 나온 그래프가 이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그래프를 작성하는데 사용된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그리고 당일투표 득표수.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손을 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동작 9월에 선거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봤기 때문에 아 여기 선거 데이터가 분명히 손을 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거 데이터가 어떤 공식에 의해가지고 숫자를 만든 것을 합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제야 전문가가 의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선거 데이터가 어떤 공식 전산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숫자 맨 메이든 넘버스입니다. 투표자로 던진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돌려가 숫자를 만든 겁니다. 붕붕붕붕붕붕붕 해가지고 투표자들의 표수를 이렇게 합친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선거 데이터가 어떤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숫자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아니다 다를까 여러분들 바로 발각이 된 겁니다. 조작값을 계속 이런 바꿔가다 보니까 4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다 여러분들 표를 빼앗은 것이 아니고 나경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에서의 30%를 빼앗고 그다음에 정의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에서의 30%를 동별로 빼앗은 겁니다. 동별로. 그래서 반올림 딱 처리해가지고 여기 몇 표죠? 다 합치니까 이런 표수가 5528.70인데 70을 반올림하니까 5529표를 나경훈 후보 표에서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정의당 후보 한계는 뭐죠? 260.10이니까 그냥 260표를. 이게 발각이 딱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이 자료는 투표자들에 던진 투표수를 그냥 단순 합산한 것이 아니고 표이동의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 결과가 여러분들 딱 정리된 것이 이 도표지 않습니까? 이수진, 나경훈, 이호영, 최서연인 간 분인데 나경훈한테 30%를 빼앗은 겁니다. 그게 5529표. 그다음에 정의당 후보 한계 빼앗은 것이 그게 260표입니다. 두 개 합치게 되면 5789표죠. 이수진 후보가 5789표가 자기 표가 아닌데 나경훈 표하고 이 정의당 후보 표를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수진 WMG당 후보는 예상 득표수가 원래는 47% 사전투표 득표율이 그런데 뻥튀기를 해서 표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증가한 겁니다. 나경훈 후보는 원래 47% 예상됐는데 그냥 표를 빼앗겼으니까 36%가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컴퓨터 계산이 딱 그대로 나옵니다. 나경훈 외 두 명의 여러분 후보한 BCD 후보한테서 여러분들 빼앗은 표가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13.952%를 가져간 겁니다.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게 더해 주고 빼줬기 때문에 그걸 합치게 되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7.8%나 되는 표가 이동한 겁니다. 그걸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27.8% 표를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나경훈 후보를 동별로 다 이동시킨 겁니다. 얼마를 35% 몇 퍼센트입니까? 네 30%네. 30% 다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뭐죠? 좌우대칭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30%를 항상 빼앗겼기 때문에 나경훈은 모든 동 모든 투표소에서 다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뭡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빼앗아가지고 여러분들 집어넣었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선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나경훈이 이긴 선거입니다. 1번 2번 3번이 승관위가 발표한 자료지 않습니까? 승관이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일투표율이 46%입니다. 당연히 사전투표율이 46%하고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3%가 많은 59%가 나온 겁니다. 나경훈 후보가 여러분 당일투표 득표율이 50%입니다. 당연히 사전투표 득표율이 50%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어야겠죠. 그런데 36%로 14%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관이 발표된 1번 2번 3번 다른 거 안 하더라도 승관이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만 보더라도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그냥 확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일 안 하더라도 아무 다른 일 하지 않더라도 현대통계학은 표본수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비슷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작구의 구민들이 4박 5일 차이를 두고 표본집단 1 사전투표 집단 표본집단 2 당일투표 집단 이렇게 나눠서 투표를 하게 되면 각거나 아주 작은 차이 0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얼마를 만들어놨습니까? 13% 14%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쪽은 표를 쑤셔놓고 사전투표에 한쪽은 뭐죠? 표를 빼앗은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봤나? 선거 데이터가 이야기하니까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고 전산적으로는 표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정거가 어디 있는데? 선거 데이터. 정거가 어디 있는데? 선거 데이터. 누가 만들었는데? 중국산? 아니. 일본산? 아니. 미제? 아니. 로시아산? 아니. 과천중앙선거위원회상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또 3구 대통령선거, 2022년 또 요리를 지방선거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이런 그래프가 그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그래프는 뭡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숫자를 만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딱 걸려든 겁니다. 숫자를 분석해 보니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본인들이야. 본인들이 숫자를 잔뜩 집어넣는데 어놈이 이걸 분석하겠나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재하 전문가 다 분석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는 희망이 절망이라고 이 문제를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맨정신 사람은 참기가 힘든 거죠. 같이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2026년 전남 목포시 총선입니다.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0 0 0 0 0 0 0. 선거 데이터의 규칙성 있는지 찾아왔다면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손을 전혀 대지 않았다는 거죠. 0.1% 나옵니다. 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표를 이동시켰냐. A, C, D, E, F, G 후보한테 다 구해보니까 없습니다. 오차범위인 0.1%. 그런데 2020년도 전남 목포시 총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후보하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합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그래프만 딱 나오면 조심스럽게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딱 해보니까 이게 여러분 전번에 발표됐던 목포시 사례에서는 조금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교정합니다. 15%씩 빼앗은 겁니다. 전번 건 조금 틀렸습니다. 숫자 계산이 잘못돼서요. 21대 총선, 2021년도 4.15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민생당, 박지원 후보 다 15% 빼앗은 겁니다. 총 45%를. 그 표수가 5296표입니다. 작은 표수가 아닙니다. 각각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5%씩 다 빼앗은 겁니다. 15%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표가 이동한 겁니다. 박지원 후보한테 일정표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원희한테 대해주고 미래통합당의 한규훈 후보와 함께 일정표수를 빼앗아 더해준 겁니다. 이 사람들은 빼앗겼으니까 항상 차이집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 표를 먹었으니까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통계자료를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이게 딱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후보는 원래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44%가 나와야 정상인데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51%까지 증가한 겁니다. 물론 서울에 비해서 훨씬 더 약과죠. 7%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표를 집어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지원 후보는 원래는 40%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나와야 되는데 35%밖에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정의당의 후보도 13%가 나와야 되는데 11%밖에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계산을 딱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딱 나오는 거죠. 1번 2번 3번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지 않습니까. 선관이 민주당 후보는 당일 득표율 44% 당연히 뭡니까. 사전 득표율 44%와 같거나 조금 차이가 나야 되죠. 51%로 7%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박지원 후보는 6% 정도 차이가 나고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마일드하게 아주 가볍게 조작을 했지만 조작을 한 건 조작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1번 값이 조작이 됐기 때문에 조작이 되지 않는 상태로 다 되돌린 거죠. 15% 빼앗았다 같은 걸 다 원위치 시키면 4번이 진짜 후보별 사전 득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일 득표율 44% 사전 득표율 45% 이게 정상이거든요.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박지원 후보는 당일 득표율 39% 사전 득표율 40% 1.2%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거든 이게 차이값이 작아야 이렇게 뭐 6% 7%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전라남도에서는 원래는 4.15 총선 때는 문제가 없었을 거다 생각했는데 제가 그래프를 보다가 정동영 씨하고 박지원 씨하고 이상덕 씨나 이런 사람들 그래프가 있었기 때문에 제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 겁니다. 이거 조사 한번 해보시오. 통상 2020년 4.15 총선에서 전남 전북 광주는 사전 투표에 손을 안 댔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좀 이상하다. 여수 씨도 마찬가지고 딱 밝힌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묻고 뭐 자유 정의 진리가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걸 묻고 연금 계획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다 묻어버리고 교육 계획이 가능하다. 다 헛말인 거죠. 이런 것을 다 묻어버리고 노동 계획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죠. 어차피 민주주의는 뭐 아파트도 다 선거를 해야 되고 농협 수협도 다 선거를 해야 되고 아이들 반장도 다 선거를 해야 되는데 곰팡이 퍼지듯이 다 이런 번져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